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광고 만들었다 사원이 동안 썰픈다 선기사 단장 얼굴 싫하냐? 골든 리트리버가 환생한 리얼멍멍이 나 벌써 산책코스 1억 8348만 6928시간 돌았다 용병왕 내가 예전에는 근육빵빵한 남자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360도 바뀌어서 근육빵빵한 남자가 제일 좋아졌다 우리 왕자님은 10점 만점에 5조 5억점의 기품을 가져버렸어 더 범위다 삼각지대 같은 눈동자에서 서핑 좀 즐기고 왔다 지금 빨리 다운받으러 가라 가슴이 웅장해진다 시크릿 초이스